1.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재미있다 넓다 이름 따뜻하다 맞지? 아닙니다 아 어떡해 차갑다 승관 틀렸습니다 쉽다 이름 매치라고요? 야사시 짧다 미지까이 나쁘다 민규 아로이 아로이 좁다 제발 시원하다 민규 수주씨 수주씨가 뭐예요? 제주씨 승관씨 승관씨 승관이 벌칙을 해야될 것 같은데 귀여움 안녕 벌칙 뭐라고 할까요? 뭘 원하세요? 여러분들은 뭘 원하실까요? 웃어주시라고 하시네 귀요미 표정 한번 미치겠다 귀요미는 너무 자주 했으니까 시크 저희한테 항상 귀요미 말투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남자다운 시크와 고등학생 1학년 올라간 기념으로 연기 들어갑니다 연기 공부하시죠 둘 셋 한 번만은 연치않아 뭐지? 여전자랑 말하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저는 절대 일본어를 못하는게 아니고 민규 형이 원래 사실 저보다 두 등급 높은 반이에요 반인데도 저랑 5대3